2022년도 신곡입니다. 이 고향집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장을 맞추고 1, 2, 1, 2 자, 한번 바릅니다. 자, 한번 바릅니다. 하나, 둘, 셋, 끝! 자, 한번 바릅니다. 바로 가끔 저 어디가 오해가 같이 이 길인데 많이 가끔 바쁜 걸까 또 이 길이 사도 오해 선곡해서 돌아 한 번만 다짐을 뱉어 끝까지만 우려화니 저리 두개 우려화니 나도 따라 오해 가도 하나 네 보이나 질기 자, 일정! 하나 하나 둘 셋 축복해 일정! 유 사랑 오해 아 이 사도보되겠니 세상 가라 기고봇이도 기고나라요 마크 자리 저 앙슈토로 기도하고 계시기 사도바라 니의 호량지 선공해서도 돌아가고만 아직은 해도 그날 밤 우려보니 손에 들려오는데 나돌따라 우려보니 하도바라 예 보이나 지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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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 노래가 괜찮죠 근데 오늘 강선생이 자랑질리 하려고 망사를 입고 왔는데 날씨가 죽어갖고 뭐 보습이가예? 강연을 못 잡히고 또 이런 멋진 노래를 부를 때 망사를 한번 입고 해줘야돼 아유 초바다 아유 초바다 자 이 노래는 한 소절 한 소절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여있어 그래서 보고받아 울 한번 어머니 이렇게 간다 알았다 고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00번 설명을 해도 한번 보는이 못하나 그래서 오늘 양지원 가수를 직접 모시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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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